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100초 신가는 모바일 트렌드 2019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에게 5G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그런 기사들이 요즘에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LTE라는 4세대 이동통신에 비해 가지고 최고 전송속도가 한 20배 정도 빠른 기술이 올해 3월부터 상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G를 둘러싼 굉장히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라든지 우리 국내 업체들도 상당히 선전해서 4G에서 우리가 많은 그런 수익을 남기고 또 모범적인 그런 국가가 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5G가 주도하는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도 더 좋은 결실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5G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이라든지 사물인터넷이라든지 빅데이터 같은 그런 4차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의 기반에 해당하는 일종의 통신기술입니다. 그런데 4세대 기술과 달리 5G는 그냥 통신기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 기술로 인해 가지고 많은 새로운 종류의 산업과 또 사업모델이 탄생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4세대 통신에 비해 가지고 반응속도도 한 10분의 1 정도로 이렇게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자동차 같은 경우도 4G 환경에서는 많은 위험이 따르지만 5G 환경 하에서는 전송속도도 빠르고 반응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자율주행자동차가 활성화되는 데도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책이죠. 이 책 역시 보면은 Connecting Lab이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학습 조직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회법의 산물입니다. 회법의 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동안 독서를 통해 가지고 5G가 활성화되면서 증강현실이라든지 가상현실과 같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는 그런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Connected Car로 대별되는 자율주행자동차 같은 데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마 이 책이 소상히 여러분들에게 밝혀줄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은 이렇게 한번 지금 우리에게 5G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책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기술 변화가 우리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인들로 기술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점점점 강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5G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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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